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 근린주택 꼬마 빌딩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1타경 40806번입니다. 감재가는 10억 8620만원이며 터진면적 67평에 근문면적은 142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7억 6천공 34만원입니다. 보증금은 7604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2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SRT 평택지제역과 1호선 평택역 생활권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평택시 비전동 상가주택은 토지면적은 67평에 근문면적은 142평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10억 8620만원이며 이내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7억 6천공 34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2월 6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760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1종 일반주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4년 11월에 사용생인데 철근콘크리트구조구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0월 7일에 설정된 아산온해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최고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억 457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명세서상 제2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근무를 일괄 매각사건으로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대학여금은 점유자 5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1500만원이고 월세는 195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미를 통해 평택시 비전동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평택시 비전동 인근 단독 다가구주택 및 토지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평택시 비전동 상가 건물 및 꼬마 빌딩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가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평택시 글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61% 매각률은 60% 경쟁률은 1.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금 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비전동 글린주택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